안녕하세요 허태씨의 취미생활 어쿠스틱 기타 리뷰가 아니고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100명 달성 이벤트 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시청해주신 분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명 구독자 달성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... 보코테와 지르코테로 직접 수재로 만든 원목 나무 빅카드 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축하 메시지와 함께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이벤트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추천을 통해서 요번주 토요일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태씨의 취미생활 100명 이벤트 많이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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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